그 다음에 냉면. 일단 진짜로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딱 담음새라고 그러죠. 모양 잡고 살이 딱 놓는 모양이 벌써 내공이 딱 보이는. 홍어 무침이겠죠. 홍어 아니면 보통 이거 홍어를 쓰거나 간재미를 쓰거나 뭐 이러는데. 이거 홍어라고. 먹어봐야 알겠는데. 간재미로 들어가니까. 간재미로 들어온거든요. 동해쪽에 가면 속초나 옆쪽 가면 거기는 보통. 우리 사장님의 냉면 솜씨. 저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. 만약에 가다가 냉면집 두 개가 있는데. 한명냉면 앞에 향냉면 있으면 한명냉면집 들어갈 스타일이거든요. 그런데 이거 와 맛있다. 맛있다. 겨자 식초 안 넣어도 충분히.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맛있어요. 정말 이 정도 맛이라면. 제가 지금 한 20년만 젊다면 어떻게든 옛날 와서 여기서 무릎 꿇고 얘기를 해갖고 냉면 기술 배우고 싶을 정도로. 여기는 방송을 중단하고 싶어요. 진짜로. 그런데 뭐 이제 이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. 스태프분들이. 그런데 점심에 저희가 퍼방터 시장에서 이 돈가스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. 그렇지 못 먹었지. 이번에는 소문나기 전에 빨리 가서 냉면을 먹어보자. 이런 심리가 있습니다. 스태프들이 왜 가서 먹고. 점심에 스태프들이 몰려가서 드셨는데. 나도 사실 먹고 싶었어요. 오늘 냉면. 그런데 뭐 다는 아닐지 모르겠어요. 제가 들으신 몇 분이. 맛이 조금 달다. 아니면 뭐 이게 이게 이렇게 막 게이블을 이을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.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. 그때 좀 컨디션이 안 좋으셨을 수도 있고. 뭔 소리예요. 맥주에. 어 맞아요. 그 얘기도. 맛을 바꿀 수 없는 메뉴 중 하나예요. 왜냐하면 무침이나 양념장을 미리 만들어 놔야 하는 거기 때문에. 특별히 나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. 육수는 맛있는데. 맛이 없어요? 맛있어요. 육수는 맛있어요. 원래 맛이. 근데 진짜 맛이 그렇게 달랐어요. 지난주 먹었는데. 이런 건 없었어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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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님 나오세요 저랑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냉면맛과 갈비탕 맛이 어떻게 변했는지. 잠깐만요 사장님 싸인 하나만 보내주고. 아. 아. 아 아 아 X입니다. 만약에 당신들이 먹어봐서 선택을 한다면 어떻게 맛있냐 라고 하려고 했는데. 이제 그거를 하기 전에 지금 준비는 돼 있었어요. 준비는 돼 있었는데 작가하고 제작진이 먹어보고 자기들이 먹을 때는 백 대표님이 얘기하듯 그렇게, 그렇게 맛있는 맛을 못 느꼈다는 거예요. 지난주에 먹었던 그 막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일단 이 표시 뭐냐면 야 일단 오늘 시식단은 취소. 올라가는 회무침 새로 하신 거죠? 언제요? 오늘이요? 네, 이번에. 언제 하신 거예요, 이거? 오늘이요? 오늘을 했습니다. 오늘 한 거지요? 네. 제가 첫날 먹었던 회무침은 며칠 된 거지요? 며칠 쉬고도 좋으신 거예요? 좀 오래됐어요. 그래요, 그러니까. 그래요? 아니, 그 오래된 게 사장님 아까 아니에요. 아침마다 묻히길래 나는. 제가 왜 아까 그랬냐면 첫날 먹었던 그 위에 회무침은 이렇게 각이 딱 안 잡혀 있었어요. 흐물흐물 됐단 말이야. 양념도 충분히 들어가고. 그런데 지금은 각이 딱딱 칼로 쓰는 게 잡혀 있잖아요. 그때 딱 들어와서. 이거 제가 걱정하는 건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흔들려버리면 빨리 방송 나가는 게 도리어 독이 돼요. 제 한 번 건의드리는 건 이왕이면 회무침을 숙성을 충분히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하나 하고 떨어지면 여기는 냉면을 팔지 마요, 차라리. 하루 이틀 무 닦더라도. 회무침을 제가 돌려놔 주세요. 제가 처음 먹었을 때 그 맛으로. 저희 둘은 몰라요, 그렇죠? 그렇죠. 먹어보질 않았기 때문에. 먹어봤어요. 우리 사장님도 나오셨어요. 바깥으로 나왔습니다. 좀처럼 밖으로 잘 안 나오시는데. 상황은 저번 주랑 똑같을 거예요. 이번 주에도 예고편이 나갔기 때문에 손님이 많이 몰려들어서. 그렇죠. 처음에 와서 먹어봤던 그 맹강 맛이 맞을지. 자존심 문제예요, 아버님이. 자부심이 있으시거든요. 제가 처음 알아서 먹었더니 감동이 살아나야 되는데. 미니어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어요. 돌아왔는데요. 돌아왔는데요. 처음 오실 때보다 조금 덜 사겠습니다. 처음에 온 것은 좀 오래됐고 여기서 한 이제 보름이 됐거든요. 최소한 보름 이상 사가야겠네. 맛있다. 그때는 진짜요. 진짜 좀 강했거든요, 양념 맛을. 그때랑 비슷해요. 그런데 지난주에 먹은 거는 겉돌았다니까. 좋아요. 감사합니다. 그럼요, 그럼요. 이게 계보를 이이실 만한 분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. 그 문제점이 확실히 개선이 되신 거네요. 그러니까 아시는 거죠.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. 다행이다. 그런데 사장님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 손님이 갑자기 막 들이닥친다고 24일 묵었던 거, 23일 묵었던 거, 20일 묵었던 거, 15일 묵었던 거, 14일 막 점점점점. 하루 만에 이러면 이러면 맛은 점점점 떨어지니까 손님들의 소문이 벌써 안 좋게 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사장님이 제 생각에는 수량 그것만 딱 그날 팔고 그 다음날 참고 계속 해야 돼요. 그래서 나는 지금 하루에 그냥 한 둘이서 하면은. 몇 그릇까지? 한 200그릇 정도. 충분해요? 네? 200그릇 바라보셨어요? 200그릇까지 내가 다시는 하고 있거든요. 못 바라봤어요? 아직 못 바라봤거든요. 혼자 하실 수 있어요? 네. 그럼 딱 한 점에서 그것만 파시면 돼요. 그러면 이제 냉면은 계속 가는 거고요. 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